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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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에어쩜 으어쩜 에어쩜 아 으으으으으으읎 으으으으으으으읍 고기와 바삭한 장면은 반죽한 장면이 좋아요 너무 맛있다 우유 오리콘 귀엽게 잘 먹었을 때 제가 너무 웃음을 잡던 게 좋아서 나는 정말 웃음을 좋아해요 나는 더 웃음을 좋아한다고 해요 내가 영원한다는게 좋아해요 나는 날을 좋아해요 나는 날을 좋아한다고 해요 나는 날을 좋아한다고 해요 나는 날을 좋아한다는 말을 좋아해요 더 맛있게 만들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평소에 먹었잖아요 오늘의 고춧가루는 면은 맘에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쁘게 먹으면 더 맛있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스파이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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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맛있어 소프트 소프트 초장 소프트 소통 소스 소프트 소스 소스가 너무 맛있어 너무 소프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고소하고